마마무 제가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랙과 보컬을 맡고 있는 화사안화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M 웨이브를 통해서 해외 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마무는 4인두 여자 아이돌인데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미니앨범 헬로우라는 곡을 그룹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앨범 헬로우에는 7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가지의 다양한 장면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왕 타이틀곡, Mr. M.M.O.는요. 레트로 펑크의 신나는 댄스곡으로 M.M.O.왕에 행동하는 남자들에게 전하는 여자들의 단도직입적인 메세지에 담은 내용이에요. 네, 7월 M 웨이브 미델이 돼서 여러분을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아싸, 맘마, 맘마, 무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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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